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캡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화면 자체를 스크린샷, 사진처럼 찍어서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설정도 알려드리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방법, 버튼 두 개를 눌러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원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옆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위쪽으로 가면 소리가 커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소리가 작아지는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과 소리가 작아지는 부분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화면이 깜빡하면서 스크린샷이 저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냐고요? 갤러리 앱에 가시면 있어요. 갤러리 앱 터치하시고요. 앨범에서 스크린샷을 가시면 됩니다. 스크린샷을 갔더니 이렇게 화면이 캡처된 게 보이시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겠어요? 샥! 화면이 깜빡하면서 스크린샷이 저장이 돼 있어요. 볼까요? 한번 갤러리 앱으로 이동하시고요. 스크린샷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 설정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손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톱니바퀴 누르세요. 밑으로 쭉 가보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중간쯤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유용한 기능 터치하시고 모션 및 제스처로 가세요. 터치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파랗게 활성화를 시키면 손으로 밀어서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하실 때는 중간쯤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 손 날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원하는 영역만 캡처를 하는 방법이에요. 스마트 셀렉티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모양으로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엣지 패널을 열고요. 보시면 사각형, 타원형, 애니메이션까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은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사각형 모양으로 캡처를 해볼게요. 사각형 터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상에 사각형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할 만큼은 모서리를 잡고 크게 늘릴 수도 있고요. 작게 줄일 수도 있어요. 이만큼만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큼만 캡처를 하시고요. 완료를 눌러주세요. 내려받기를 터치를 해주세요. 갤러리에서 한번 볼까요? 갤러리 들어가셔서 스크린샷 자 아까 이만큼만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설정을 들어가십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하고요. 오른쪽 위쪽에 톱니바퀴 위로 조금 올려서 디스플레이라는 부분 터치 하시고요.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엣지 스크린 터치 여기에서 보면 엣지 패널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난 후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끌어오시면은 스마트 셀렉트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화면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캡처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캡처를 한 직후에 이 캡처한 곳에다가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분들한테 공유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손으로 해서 밀어서 캡처를 시킬게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캡처가 됐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자를 수도 있고요.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장 가능하고요. 친구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를 하고 잘라서 글씨를 써놓은 캡처 화면이 전송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쉽습니다. 아래쪽으로 화면을 쭉 끌어내리시고 톱니바퀴 들어가시고요. 유용한 기능 터치하시고 스마트 캡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끝! 이렇게 화면을 캡처하는 세 가지 방법과 그리고 캡처한 스크린샷에 글씨를 써놓거나 자르거나 친구분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하나까지 모두 네 가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